안녕하세요 오늘도 진행을 맡은 리나 권입니다 이번 갤럭시 스테이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폭발력 있는 가창력과 마음을 울리는 탁월한 감성 그리고 아주 큐트한 댄스 실력까지 맞춘 오늘은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정동아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노래하고 그리고 가끔 연기도 열심히 하는 정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인터뷰가 요즘 있더라구요 OX 퀴즈 시간 데뷔 후 헤어스타일을 한 번도 바꾸지 않는 건 나는 전략이다 yes or no OX X 지금 순간 왜 4개를 얘기하셔가지고 뭐 해야 되지 잠깐 고민했어요 X 나는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OX X 확실하세요? 네 좋은 남자입니다 좋은 남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좋은 남자요? 나쁜 좋은 남자입니다 좋은 남자입니다 좋은 남자입니다 기억이 안나가지고 저기 숨어있는 변장경심 명장경 명장경 명장경이 진짜 끝이 아니란걸 끝이 아니란걸 sis over Matt 혁신 해왼 5 아멘